수사 외압을 가한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죄값을 치룰 것입니다. 우리는 채혜병 앞에서 맹세합니다. 편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겠습니다. 채수군 해병에 대하여 경례 전역복을 요 앞에 놔주시겠습니까? 저저나 되다. 다 걸린다. 같은 동기끼리 무사 전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하늘은 의로운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것 같다. 해병은 절대 죽지 않잖아. 위에서 행복하고 우리 해병대 잘 지켜주길 바랄게. 고마워.